오늘 치팅데이다 치팅데이 아버지도 맨날 막 컵라면 먹고 볶음밥 먹고 어? 노래방도! 아니 노래방 못 가지 밥먹자 천천히 물어 천천히 천천히 물어 천천히 물어 천천히 물어 천천히 물어 천천히 물어 천천히 물어 오랜만이지? 5분 전에 보고 다시 만났다 아이가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응? 좀 집중을 해야지 밥먹자고 했다고 진짜 밥만 먹나? 자 아버지랑 도란도란 얘기도 해야지 아버지가 사투리가 사투리가 좀 어설프다 엄마 이해해라 알겠지? 그래 자 밥먹자 그래 우리 아들 요즘에 뭐 고민 없고 목이 탄다 너도 마시고싶나? 자 냄새 한번만 더 붓어 안 땡기나? 내가 마실게 그럼 우리 아기들 먹는 걸로 준비했다 사투리 이렇게 어려운데 잘 먹네 아들아 숭좀 씹어먹어라 숭좀 응? 누가 보면 궁균줄 알겠네 아우 잠깐만 잠깐만 멈춰서 응 이 이 이 이 이 이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편하게 앉아서 먹어라 앉아서 앉아서 먹어라 앉아서 옳지 열정적으로 잘 먹네 내 아들 맞다 응 니 이거 아나? 뿌링 핫도그 이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건데 애기들은 이게 아직 맛을 알라나? 이 냄새 한번 맡다봐라 응 어떤 먹 내 아버지가 먹을게 너무 맛있어 아들아 니 요새 응? 만나는 고양이 없나? 응? 다른 집 고양이들 보니까 좀 응? 여러 친구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던데 이 아버지 부르신 대답이 없노 응? 많이 먹어라 응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응 많이 먹어라 음 이 기가 막힌다 이거 이거 오늘 치팅데이다 치팅데이 아버지도 맨날 막 컵라면 먹고 볶음밥 먹고 어? 노래방도 아니 노래방은 못 가지 오늘 잘 먹네 그래 어떻게 막 남자답게 팍팍 팍팍 모여야지 자 물어 한입 더 물어 옳지 아이고 잘 먹다 자고로 잘 먹고 잘 싸야 건강한 기다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잠깐만 좀 멈춰주면 안 돼 제이야 식사도 좀 했고 하니까 아버지랑 얘기 좀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어제이 어제이 갈 수 없을 텐데 일로 온나 와이야 일로 온나 허제이 이 억양이 이게 맞나요?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아들 허제이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?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어?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 아버지가 우리 애기가 유튜버로 이렇게 거기에 번 돈 사실 주식에 다 넣었다 그 삼성전자 하라고 니 알제? 거기다 넌데 92층 아들아 아들아 하나만 더 들어보지 하나만 더 응? 삼성전자에만 주식을 넣은 게 아니고 들어봐라 삼성전자에만 주식을 넣은 게 아니고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이라고 거기다가 또 좀 넣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최고점에서 썼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대학교 입학하면 등록금으로 반응하려고 그렇게 샀는데 우리 애기가 그것도 아들아 그것이 아니고 다 주식을 한 건 아니다 얘기 좀 들어봐라 여기 와서 좀 들어봐라 조금 더 남아있다 응? 일로 와서 애기 좀 하자 아버지랑 아버지가 다 계획이 있다 아버지 계획은 10년 뒤에 거기 거기 왜 앉아있는데 왜 왜 거기 들어 놓는데 호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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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버지가 주식 얘기 안 할게 어? 주식 얘기 안 할게 우리 애기 이런거 애기가 뿌링하뚜가 한 번만 먹어라 먹어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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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기도 좋아할 게다 먹어봐라 한입 해라 응 아버지가 주는 거다 아버지가 주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뭐 먹어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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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아들놈들이란 한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